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적의 1분 영어팀이 야외로 나왔습니다. 수원이죠? 네, 수원 왔습니다. 서진에서 오셨고요. 근데 오늘은 무슨 일이 이렇게 아름다우신지 제가 영어갈게요. 네네. You look sharp today. 오, 오케이. 무슨 일이 이렇게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경기문학포럼 대표 취임 및 임원위척식이 있었는데요. 저는 수석 부회장으로 위촉 받았고요. 장홍삼 박사님은 장훈위원으로 오늘 위촉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구나. 아니, 그 큰 활력이 수원 문학포럼을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경기문학포럼이 시원으로 넘은 단체인데요.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 또 시인으로 또는 스페인어로 등장하고 싶은 분들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 네, 네. 앞으로 많은 활력 기재. 네, 네, 네. 저기 어디서 오셨나요? 제주도에서 잠깐 들었거든요. 제주도 방엄으로 한번 인사 말씀 한번 올릴게요. 저는 한라 마운틴, 제주사라입니다. 맴도룩 떠떠때 훌륭 들싸브 resort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드시기 좋을 때는 훌륭 빨리 드시면 맛이 증가가 나온다, 그 뜻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백대국어로 할게요. 헬로 펑팡 닮고만이 수다우 예스올 디스 이즈 오모멸 쪼박이 풀풀 그건 또 어떤 부신가요? 부거는 다 아니까 많이는 다 아니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쫙 짤막하게 우리 대표님이 끝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아주 좋은 것 같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동반자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료라는 게 합계 리그를 같이 튀는 사이다. 열심히 저희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 좀 드릴게요. 우리 방유진 교수님도 우리 꽃다발 갖고 축하해 주시러 오셨고 켈베스 크리에이터이시고 이호석 가창학교 이사님이시고 노래 방사님이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경아 가수님. 오늘 너무 멋쟁이로 오셨는데 노래 지금 많이 뜬 노래. 네 어쩌면 좋아입니다. 나 혼자 어쩌면 좋아 너무 행복해서 어쩌면 좋아. 오늘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다시 우리 기초기 일본영어 사랑해 주시고요. See you again. See you later. Bye bye.